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쏙쏙 골라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으니까 관심이 조금 멀어지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틈새 공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LB세미콘, 다음 기아, 골프존, KB금융, 대덕전자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손윤호 팀장의 픽은 SV인베스트먼트, 자비스, 솔루스 첨단 소재, 다나와 포스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을 문자 주셔도 되니까요. 저희가 그런 내용 잘 반영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요.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종목을 갈 텐데요. 자 우께님이 바로 유튜브에 질문을 주셨네요. LB세미콘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LB세미콘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 이익은 이례성 비용으로 인해서 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기업에 있어서 이례성 비용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감사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특히 이례성 비용의 성격을 보면 성과급이라든지 일부 강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음 분기부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OLED라든지 모바일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쪽 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LBX 세미콘이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특히 OLED 부분에서 삼성도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보여지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커진다라고 보이면 LB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견주한 이익세가 이어진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익이 우상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IT 관련주들이 이번에 다소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BX 세미콘 중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끌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SV인베스트먼트입니다. 동사로는 중소기업 투자회사로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사업을 주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만 업종 특성상 이 종목 실적을 향상시켰다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이 종목이 투자한 회사의 실적, 그 다음에 이 투자한 회사의 업종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동일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SV인베스트먼트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로 가하게 상승한 이후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약간 부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 사항이 7월 고점 확인 이후로 점진적으로 밀렸던 부분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맥점이 잡혔고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번 주 후반부에 시장의 강세 섹터로 부각됐다는 애플카 관련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SV인베스트먼트가 미래차 핵심 부품 히토르 연구자석에 투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맥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번 주 금요일에 뉴스를 확인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개별 전문 장세가 발생이 되면서 SV인베스트먼트가 과거 단기주의 모멘텀은 발생했던 제약바이오 이뮬메드의 임상 이상 관련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와 이뮬메드 이슈 그리고 단기적인 조종이 선발용되면서 맥점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시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SV인베스트먼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손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차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기아입니다. 기아와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주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 이건 다소 조금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4분기에 풀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4분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증권관의 전원이고요. 따라서 지금 4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 줄어들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 일단은 다양한 신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아가 현재 지금 신차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물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종류들의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래 환경차들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 확대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아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미 꺾었고요. 국내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보다는 점유율이 떨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따라서 테슬라의 글로벌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아와 현대차, 특히 기아를 최선호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델 신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차영재 소장님 자동차 관련 종목들, 특히 현대기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에 개장을 해서 함께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함지수 강부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2% 상승,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비슷하게 0.03% 소폭 상승하면서 강부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 가까이 니케이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2,900선 이탈했고요. 1.24%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960선이 지금 위태합니다. 960.01포인트, 지금 960선이 좀 무너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지난해 4분기와 또 2021년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쪽의 시장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자비스라는 종목입니다. IBK 제55스펙 합병 계약을 통해서 상장한 종목이고요. 산업용 부품 검사장, X-ray 관련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 장세를 토대로 매매해보셔도 좋겠지만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반도체나 2차전지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자비스가 X-ray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의 후속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경기 안정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에 대한 투자 관심이 늘려지고 있고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X-ray 후공정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덩달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비스는 10억 4천만 원 규모의 배터리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순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일 공급 계약이 2020년 매출액의 10%에 달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보는 뷰는 이러한 기점으로 자비스가 반도체나 2차전지 후속적으로 붙을 수 있고 재무가치 향상이 주목되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 시장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스는 외인과 계약의 수급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저점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빡스껏 움직임을 보여주는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이런 매출을 기점으로 재무가치 향상 여부 체크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자비스까지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골프전입니다. 골프전 같은 경우 최근에 견주한 시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골프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20, 30 세대들, 30, 40 세대들까지 현재 골프 시장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50, 60 세대들이 골프에 대해서 손을 놨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 층들의 골프 애호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과거 같으면 동남아라든지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래도 그쪽이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골프장도 과거에는 할인을 해주다가 제값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킹 대란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프 치는 분들이 겨울철이면 아무래도 몸의 부상 때문에 필드에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전과 같은 실내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프전 같은 경우는 겨울 성수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사항인데요. 골프전 같은 경우 우리가 단지 과거에서부터 기계를 팔았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다양한 즐거움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1,000원, 2,000원씩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업주와 골프전이 5대5도로 나눠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끊임없는 캐시카우들이 들어온다는 점에 있어서 골프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골프전, 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에 당연히 골프전에게 수혜받을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골프전 올해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요? 동세는 2차 전지랑 OLED 관련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 약간 저평가한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변동성으로 강한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유럽 부흥 개발은행으로 300억 원가량의 자금 조달을 성공하면서 헝가리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방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 내 공장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으로의 공략에 따른 수혜를 좀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유럽연합에서 2025년까지 탄소중립 경제 실현 목표로 전기차 관련 친환경하는 투자산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수혜가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증권사 측에서는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 OLED 관련 쪽으로도 밸류 저점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수급동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 시장 상황에 따른 오늘 움직임을 보면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앵커님께서 시장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이런 약세장에서 오늘 강하게 양복 나와주면서 수급동이나 이런 건 제가 봐야 되지만 현재 확인이 안 되지만 오늘 부정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양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발 나올 성장성과 앞으로 외인과 기간에 따른 긍정적 추세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시장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좋게 흘러간다는 게 훨씬 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지게 할 수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KB금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변동성들이 좀 있었죠. 일부 종목은 오르고 일부 종목은 빠지고 대부분의 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의 부담감으로 미국 주식들이 변동성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폭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화학 섹터, 전기전자, 금융 섹터 이 세 섹터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금융지주회사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은행 이자 수익들이 조금 낮고요. 나머지 증권이라든지 보험 쪽에 관련된 영업이익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으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은행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영업을 보신다면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견주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대표적인 수세를 보겠죠. 증권주는 올해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증권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보다는 역시 종합금융사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KB금융을 소개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 금리 인상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금융주들을 미리 좀 담자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요. 컴퓨터를 구매해 보신 분이라면 모르신 분이 안 계실 텐데 컴퓨터로 시작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가격 비교 사이트로 성장한 다양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재무가치를 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이 돼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 해치펀드에서 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병 차익거래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동일하게 M&A, 정확하게 M&A는 아니지만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런 피인수 모멘텀, 인수하는 기업이 피인수하는 기업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에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다나와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를 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코리아센터가 다나와에 대한 지분 인수를 실행하면 그에 따른 지분 인수 경쟁을 위해서 투자자한테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어떤 주가적인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사 측에서 이 다나와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인과 기관의 패시브적인 자금 그리고 중장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무기로 한 가치 투자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이런 코리아센터의 자금 집행이 있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주가 움직임을 강하게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나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M&A 관련된 모멘텀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다나와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신데요. 차용준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저는 대덕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반도체 패키징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유가 의류들이 견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패키징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보통 의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납품하는 회사들이 목소리를 좀 키울 수 있다. 이 얘기인 즉슨 영업이익을 좀 더 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대형 IT 회사들이 연초에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죠.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단에 있는 부품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수치상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연초에는 이러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 마지막 종목으로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TSMC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삼성전자도 올해 투자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담아서 수혜를 보자라는 의견 대덕전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손희로 팀장님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유명한 종목이죠. 그리고 철강 관련 섹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피크아웃 우려, 다른 오미크론 신규 델타 변이, 이런 변이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종을 겪었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고점 확인 이후에 한 번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음복이 나올 수 있어서 줘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12월 초를 기점으로 맥점이 잡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5월 고점 확인부터 12월까지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12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약세해 보이면서 오늘 한 주에 첫 거리에 은봉이 나왔지만 앞으로 포스코가 발표할 2021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업종 대비 저평가가 매력도가 더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꾸준하게 다섯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실적 향상이 그냥 단순하게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2018년 이전보다 더 잘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스코가는 2018년 이상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세표가 있고 이러한 실적을 기준으로도 현재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현재 추세가 전환되었고 오늘 시장상 틈타서 은봉이 나온다고 하면 더욱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까지 열 번째 종목으로 손현우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열 가지 종목 모두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오늘의 또 탑픽 종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KB금융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단기간의 시세를 분출하겠다 이런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혼동기죠. 이 혼동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KB금융을 골라주셨고요. 손현우 팀장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야 되는데 포스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비 저평감보다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은봉이 좀 기분 좋게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두 분의 주신 탑픽 종목만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B금융 금융주 중의 대표주 그리고 철강주 중의 대표주인 포스코 한 종목씩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